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최근에 IT 지면을 가득 채운 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앞으로 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방향성에는 모두가 동감하지만 비 메모리 강화와 관련돼 전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 메모리 분야를 강화하자는 근거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비 메모리의 상대적 장점을 부각하는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2019년에 메모리 반도체의 예상 매출을 합하면 약 130조 정도가 되고 비 메모리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40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 메모리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거나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양산을 하고 시장 변동성에 민감한 데 반해 비 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안정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마치 불안하고 변동성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안정적인 비 메모리로 체질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들이죠 이 이야기들 겉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선 이 비 메모리 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카테고리의 특성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명백한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죠 반면에 비 메모리 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이 비 메모리 라는 단어는 구성 성분들 간의 어떤 공통 특성에 의해 규정 지어진 개념이 아니라 단지 메모리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여지팝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메모리와 비 메모리를 동일 선상에 놓고 서로의 특성을 비교하기가 사실 아주 적당한 개념은 아니죠 두 번째는 메모리를 소품종 대량 생산, 비 메모리를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특성을 도출하고 각각 안정과 불안정한 영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먼저 메모리는 소품종이고 비 메모리는 다품종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도체 시장 안을 이루는 수많은 개별 품목들 중 전자는 D램, 랜드 플래시 등과 같이 메모리와 관련된 단지 몇 개의 품목만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이고 후자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품종과 다품종을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비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으로 규정 짓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인과관계의 오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메모리를 대량 생산, 비 메모리를 소량 생산으로 규정하는 건 역시 반도체 시장을 이루는 여러 품목들 중 단일 품목으로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메모리 반도체의 판매 데이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불가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지를 가진 글들이 근래에 비 메모리 강화 기조를 보도하는 주류 논리로 자리하게 되면서 마치 이제 메모리의 시대가 끝나고 그 자리를 비 메모리가 채워할 것만 같은 인식을 대중들에게 주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비 메모리 분야를 강화해야 할 이유는 메모리 시장보다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잠재성보다는 그 시장에서 남들이 아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에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메모리 시장은 향후 비 메모리 시장에 투자되어야 할 엄청난 규모의 투자금을 마련할 캐시카우이자 반도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분야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시장으로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메모리와 비 메모리로 보는 것보다는 각각의 공통 특성들로 묶인 정석적인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 비 메모리 분야의 모든 산업을 전부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을 추려서 정리해보면 먼저 이 로직 반도체에는 아이폰의 A칩이나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같은 스마트폰 AP 퀄컴과 애플 간의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이 통신칩 그리고 OLED나 LCD 디스플레이에 화소를 조절하는 DDI 정도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P 시장은 압도적이었던 퀄컴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고 있고 중저가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만의 미디어텍이 약진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잠시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을 20%나 점유하면서 AP 점유율은 10% 초반에 불과한 이유 그렇습니다 퀄컴 때문이죠 바로 이어서 이야기 나누게 될 통신칩의 판매를 퀄컴이 자사의 AP를 반드시 구매해줘야 판매를 한다거나 현재 성능이 가장 좋은 최신의 통신칩은 무조건 퀄컴의 AP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주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퀄컴의 강력했던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5G를 기점으로 다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다는 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DDI의 경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LG그룹 내 유일한 반도체 기업이자 국내 최대의 팸리스 기업 실리콘 웍스가 버티고 있는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의 시너지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분야가 되겠고 아울러 함께 정리해 볼 만한 점이 실리콘 웍스가 그들의 제품을 생산해줄 파운드리를 선정하면서 이제 올해부터 삼성의 파운드리를 이용하기로 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서로 힘을 합치기로 결정한 양사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정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뿌듯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어 마이크로 혹은 마이크로 컴포넌트 카테고리는 인텔과 AMD로 대표되는 CPU 시장이 있는 곳이죠 현재는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인텔이 미세공정과 수급의 문제로 AMD에게 점유율을 조금씩 내주고 있는 형국이지만 앞으로 이 시장의 미료와 관련해 보다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곳은 서버용 CPU 시장이 되겠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어느 정도 재개될 수 있는지와 AMD 진영의 에픽 프로세서가 서버용 CPU 시장을 공략해 나갈 수 있을지 정도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학 반도체형 혹은 현재 소니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가 대표적인 분야가 되겠는데요 얼마 전 삼성에서 6400만 화소의 모바일용 센서를 내놓으면서 소니와의 기술 경쟁력에서 자신이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해 던지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빛, 소리, 압력, 온도 등 이 아날로그 신호들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아날로그 반도체 영역이 있는데요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되겠죠 앞으로 도래하게 될 자율주행차 시대와 함께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개별 반도체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RF칩 등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가 되겠고 규모 면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센서 카테고리 역시 IoT, 전장 이 두 단어와 함께 성장이 기대되는 카테고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간략하게나마 비메모리 분야의 중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비메모리 라는 단어에 메몰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비메모리를 해야 하는지가 아닌 비메모리의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향해야 할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은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역시 마찬가지겠죠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야가 이미지 센서와 파운드리, AP와 같은 분야들인데 2019년에 와서 해당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산업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들은 이렇게 지원금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제도적인 방법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 현재 기업 입장에서도 절실하고 정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분야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남게 되는 비메모리의 분야에 나머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미 다른 나라의 유력 기업들이 차지한 분야를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계획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의 어느 기업이 그들의 정부 지원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메모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사실 그 어떤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비메모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착시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메모리 시장이 잠시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를 강화해보자는 메시지는 매우 시의적절했지만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투자되게 될 몇 조원대의 금액이 누군가 선물한 어딘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금액이 아닌 실은 다른 곳에 투자될 수도 있었던 돈이라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팸밀리스, 주문형 반도체 아니면 비메몰이라는 단어에 메몰돼 사실은 제2의 반도체가 될 수도 있었던 사업들에 지원이 끊겨버리는 일은 없는지 한 번쯤 다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 마침내 혁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술이 가진 매력이 되겠는데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반도체 관련 정책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결국 멋진 결론을 맺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시장의 여러 기업들과 정부 간에 의견을 나누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들으며 계속해 정책들이 완성되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후에도 계속해 반도체가 우리의 길이고 정부 주도하에 계속해 육성을 이어나가겠다는 확고한 뜻이 있다면 사업을 다변화하는 것을 넘어 재료, 소재 등의 반도체 후방 사업을 육성해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방향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비 메몰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진 숲 전체로 성급하게 흩뿌려지는 이슬보다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비가 싹을 틔우는 데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